아 진짜 졸라 작아나 진짜 아 흥스러워 씨 아 졸라 쥐 아이씨 젤레? 젤레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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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교직받아도 안 닦으면 기관지 안 좋긴 해? 애들 기침 많이 하긴 하네 왜? 건물 계속 나가 이거 씨 아 뭐이래 이거 아이씨 야 너희 체육이냐? 아이씨 아 대답 졸라하네 진짜 대답 좀 해! 아 이거 하얀 노래 안 돼 저기 저거 누구였냐? 이승아 아니었냐? 야 이승 네 나 저번 주 번이었지? 왜? 말하는 거 왜 그러냐? 뒤질래? 이승이 눈빛 봐 너 진짜 뒤지기 힘냐 진짜? 나 마트 제대로 안 빼놨지? 말았어 열심히? 말았다고 나 건물이 왜 계속 나와? 야 뭐 피어라 아이씨 마이프 왜 그러냐? 너 진짜 뒤질래 진짜? 어 뒤질래 야 너 일로 와봐 야 아이씨 뒤질려면 니가 와야지 아 진짜 저 새끼 진짜 졸라 해봤거든 진짜 아 천상 이렇게 낮아 아이씨 애들 요즘 왜 이러지? 야 담배 있냐? 아니? 넌 아 소화전인데 담배 가지고 오는 거 반복했어 아 아빠 맨숨만 아니었어 바로 가져오는데 아 우리 아빠 담배 끝났어 졸라 하잖아 진짜 야 담배 있냐? 아 우리 대답을 아이씨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진짜 아이씨 아 진짜 딱 한 번만 더 찹니다 야 담배 틀어 갈래? 뭐 아줌마 틀? 응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아들이 하고 있어서 안될걸? 아 아들 졸라 깐깐해 쟤 양치율 몇 분을 아예 쟤는? 너 너 양치 왜 하냐? 피싸하냐? 학생이 뭐 양치율이 왜 우죽고 해서 너 양치를 굽혀오게 아 너네가 더러운 거야 뭐라 하냐? 뒤질래? 야 너 치솔이랑 치약 다 들고 댄기냐? 어 어! 졸라 말끔해 와 혀 닦는 거 개 웃기네 진짜 개 더러 뒤질래 진짜 뭐야 너 뒤질래? 너 일로 와봐 뭐야 아 진짜 졸라 싸가지 없네 진짜 맞짱 틀까? 또 또 개 꼴까? 근데 축가하다 무릎 다쳐가지고 다 나오면 뒤졌다 진짜 애매하긴 해 애매해 응 아 물먹기 더 오줌 말이야 아 오줌 씨 형 형 형 형 아 어깨 졸라 넓어 진짜 아이씨 어깨 왜 이렇게 기분하냐 아 야 자기 졸라 하시라 솔직히 이쪽에 다 모를 것 같은데 젤리? 젤까? 젤리 말이야 젤리 말이야 젤리 말이야 젤리 말이야 그럼 감독 다니면서 애매해 애매하네 선제는 노력한 자를 누릴 수 없고 노력한 사람을 즐기는 사람을 누릴 수 없다 뭐야 그게? 공자 공부 졸라 잘했을 것 같아 공자 서울대야? 여기니까 학원 갔어 언제까지 있어? 우린 졸라 그랬어 진짜 야 여기 와봐 졸라 버린다 같이 뭐야 야 저 힘이 졸라 좋아 아 드러 교실했어도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졸라 버린다 진짜 아 진짜 왜 저래 아이씨 아 우린 졸라 안 닫고 다녀 진짜 야 문 닫고 다녀 너 근데 비타오염 먹었냐? 은정씨가 비타민 생동하라 그래 아이씨 오늘 어머니 건강 졸라 잘 챙기신다 아 왜 이렇게 잘 챙기셔? 쟤 맨날 왜 저러는 거지? 병이야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야 미친냐 왜 저래 이 사람 누구야? 너희 교육시로 와 졸라 보장이야 진짜 아 씨 학교 목소리 졸라 크다 나 오늘 아침 학교 나 교육 줄이 줄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줄었다고 들었어 졸라 어휴 야 너희 교육시로 와 갑자기 지질래 너 성남도 진짜 잘한다 놀랐지? 학교는 잘했지 어 학교인 줄 알았어 놀라 학교는 똑같지 않냐? 근데 나 진짜 학교인 줄 알았어 야 망 좀 봐 담배 피우기 망 좀 보라고 너 너 준세야 너 나? 너 왜? 왜? 꺾이 침 하면 돼 지금 그거 해라 어 야 김만 형 담배 피우래? 아니 담배 끓었냐? 나 목 안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피우자 담배를 약속하고 피우냐 담배를 피우자 괜히 여기다가 우리도 같이 걸린 거 아니야? 야 갈래?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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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망 보고 있냐? 필리 형 안 오셔 제대로 보고 있어? 어 안 오셔 야 형이 졸라봐 진짜 아 담배가 졸려 왔어? 아니야 내가 기초한 거야 제대로 봐 어 안 오셔 아 진짜 아 졸려 야 진짜 야 우리 복싱 배울래? 복싱? 야 복싱 졸랐어야 돼 진짜 솔직히 실제 주짓수가 나잖아 주짓수가 나? 주짓수는 관절 잡아가지고 이것만 배울래 배울래 주짓수 배울래? 배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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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우리 주짓수 너무 딥하게 배우면 선수되면 일반인들이 애매해 그럼 애매하기는 하나 태권도랑 주짓수랑 혹시나 같이 배우면 어떻게 될 거 같아? 그 같이 배우면 그냥 쎄 거 같아 그냥 아무튼 야 망 보고 있냐? 어 야 조인세 김원은 아 이 새끼서 갔나 봐 야 니들 여기서 뭐하는데? 어 들어와 들어와 내가 한번 더 걸로 탄다고 했어 어? 일로 와 고마 고마워!